자 날아봤네 관할 없었네 백독제 고치로 잘한다 잘한다 자 여기 혓바퀴 돌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 같은 거 있으면 이게 다 부서지거든요 농가에서 자갈 하실 때 4조만 하셔야 돼요 4조로 수확하셔도 하루에 6천평 이상은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요 분도 여기가 땅이 지금 한 2천평 조금 빠지는데 4조로 당하세요 4조 아 올해 나라 많이 쓰러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밧돌리기로 해 두셨죠 여기가 너무 질어서 분만히 빠져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맨끝에 무리치지 않게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탁크 이제 부진합니다 자 부진하고 자 부진하고 틀죠 자 이렇게 모서리 모서리 딱 됩니다 이제 여기 눈뜩 조심하셔도 돼요 이런 사조나 장관 하시는 분들이 더 보수에요 보수 큰 기계를 까지시는 분도 보수 많겠지만 작은 기계분들이 보수가 더 많아요 몇 십 년 이상을 농사지르순 때문에 농사지르순 때문에 자 푸나 틀죠 이제 옵니다 이제 마음대로 쓰러지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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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죠 자 지금 빵이 많이 추천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늘을 씹을거에요 마늘 그래서 펄찍을 다 썰어 버려요 됐지 요걸 썰면은 이제 뭐 밀양유산 라든지 요런 뭐 유산 철천 이상 가려 다 버렸거든요 그 집에요 그래서 위로를 조금만 하셔야 됩니다 와 빵이 엄청 진해요 여기도 엄청 시럽 자 보실까요 오토 맨 끝에 하실때는 되게 천천히 가시거든요 근데 요 아래는 경력이 한 4 5초 하다보니까 되게 밝으세요 자 요런 구형기계도 오토니 사출되는 개인기계에요 근데 전기 잘하셔서 요렇게 자가로 강할 때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뭐 썰기가 좋은데 어 저희가 10만병 이상되지 않으신 분들은 요렇게 자가로 kind 사운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 하신건들 잘 보세요 처음하시는 분들은 여기 논독 아 논독 자 요쪽 논이 제논 입니다 보이시죠 다음에 자여든을 조금 해줍니다 여기 논도 조심하셔야 되요 처음 하실때 4도는 너무 따뜻하네요 6도같은 경우는 저는 3번 하거든요 역시 전문가입니다 자 가볼까요 농사는 정말 잘 지으셨어요 근데 여기랑 풍종이 다른거 같아요 뭐 심다가 고족해서 이쪽에 뭐 다른 풍종 심으신거 같아요 요쪽을 보시면은 잘 익었어요 잘 익었는데 여기 병이 왔네 보니까 여기 호맥 나방이 많이 뜯어먹었네요 농사를 정말 잘 지으셨어요 아재가 아직도 조금 잃은거 같아요 제가 고르기에는 아직 잃어요 요렇게 노랗게 줄기가 노랗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수확을 하시는거에요 요렇게 줄기가 아직 파르면 요기 이 원 가운데 줄기 아직 수확시기가 안된겁니다 자 보세요 자 파라쳐 줄기가 파라면 아직 수확시기가 안된거에요 자 저는 작업방해되지 않게 요렇게 천천히 한번 찍을게요 여러분들 저게 지금 한 2개가 4도인데 처음은 다섯줄 먹어요 다섯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4조인데 다섯줄 먹구요 보통 5조 같은 경우에는 여섯줄을 먹어요 그리고 저같이 6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곱줄 먹어요 일곱줄 그래서 처음에 가실때는 양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천천히 가셔야 돼요 콤바이 믿고 달리다가 그대로 밑탈 나요 밑탈 자 밑탈은 뭐냐면 여기 밑탈곡 옆에 아재는 경력이 오래되다보니까 여기에 뭐 떨어진게 없어요 이거는 죽정이고 죽정이구요 뭐 거의 뭐 팔고 잘됐네요 자 저기 오고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pierwsze 그래서 여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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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 논들이 농사가 굉장히 잘 된거에요 저는 농사가 좀 시원치 않네 보니까 좀 다 서있네요 잘 보세요 다 돌리는거 자금 바로 돌려버리네요 다가왔을때 천천히 가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가왔을때 천천히 가요 다가왔을때 천천히 잘 하시네요 슬슬 하시네 잘하시네 정확하시네 보니깐 아 아빠야 아이고 나는 이제 좀 안할란데 이제 힘들어서 안할란데 이제 안할란데 이제 충분하다 비싸서 안그래도 갔다니까 다가왔다 1억 5천 카더라 그거보다 그 그러니까 너무 비싸같아 아 아빠 요리로 오갖고 여기서 가자 요리로 자 아침에도 금방 가기 너무 비싸답니다 자 나락 나락끼리다 자 나락끼리다 고음아도 나 잘 타 요 요리 요리 빠꾸 빠꾸 3억 7억 5천 카더라 3억 5천 카더라 자 나락 손잡림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길에 올라와서만 하시면 됩니다 길에 올라와서 여기는 농민이나 농농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수리 잘 하시고 잘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드레임 뭔가 돌릴 때 너무 액셀을 많이 당겨주면 안에 스크리가 부서져요 그래서 알림을 조금만 더 다운 하시고 좀 천천히 좋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계는 천천히 쓰셔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저는 뭐 빨리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나락 수업을 하시고 마늘을 줍니다. 많이 나오네. 다 나왔습니다. 자, 자리에다 갈게요. 와, 먼지 굉장합니다. 운전하실 때 여기 논똑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차하면 그냥 전복사고로 끼워집니다. 자, 자리에다 갈게요. 자, 자리에다 갈게요. 약속제 4조, 5, 7호 잘 가네요. 자, 자리에다 갈게요. 자, 자리에다 갈게요. 자, 자리에다 갈게요. 자, 자리에다 갈게요.